제주 관광 마케팅을 책임지는 제주 관광공사가 수익을 늘리겠다며 외국인 면세점 허가를 잇따라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드의 직격탄을 맞아서 오히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박지원 기자입니다. 쇼핑객으로 북적여야 할 면세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고 판매 사원들만 점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제주 관광공사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48억 원. 롯데나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의 일주일치 매출액과 비슷합니다. 개점 첫 해인 지난해 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사드 여파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제주 관광공사가 제주항에 100억 원을 들여 지은 외국인 면세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곳은 지난 4월에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사드 여파로 크루즈가 끊기자 개점 날짜는커녕 운영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차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 능력, 정책 판단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그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가 그룹이 없어요. 제주관광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66억 원. 사드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수혈해야 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